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사이좋게 지내. 그러다가 어제 싸웠어. 이별 했어. 내가 먼저 연락할까? 지가 먼저 연락 올까? 이제 고민하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쁜 날이면 당연히 연락은 오겠죠. 아까 지내. 하고 또 그 사람이 내가 그리워지고 내한테 좋은 남자, 인연이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연락이 오겠죠. 그날은 언제냐 했을 때 원숭이 닭 같은 경우에는요. 용, 개, 소, 양날. 그래가지고 싹 오시게 되어 있고 만약 호랑이나 토끼디나 이런 걸 가지신 분은 지날이나 돼지날 한번 기다려 보세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용, 개, 소, 양인 분은 언제 연락이 올 수 있냐면 말이나 뱀날. 말이나 뱀날 되면 전화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나, 돼지 같은 분들은 닭이나 원숭이날 미팅이나 아니면 그 남자친구날의 건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뭐 하는데 하고 카톡이 띵 하고 올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좀 예쁘게 하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바로 나가야 되니까. 또 그다음에 말이나 뱀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나 토끼날 되면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다. 그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또 어떤 날이 있을까요? 내가 연락하면 안 되는 날. 그 사람하고 충이 나거나 내 기운이 조금 안 좋은 날. 그다음에 사고수라고 해요. 그런 사고수가 있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은 조심해야 된다. 누구? 원숭이 닭 같은 띠는 뱀날 조심하셔야 돼요. 뱀날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저는 기도하거든요. 사람하고 접촉을 하라고 그래요. 같은 말인데도 오해가 생기고 진짜 그게 이별수고 충이 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나 닭 같은 띠를 가지신 분은 뱀날을 조심해야 되고요. 호랑이나 토끼는 닭날 조심하셔야 되고요. 용 개 소 양띠분들은 호랑이 날을 저도 이제 뭐 특히 가빈 날 아래 위에가 다 초록색 날 있잖아요. 저 도망가요. 그날 저 예약 안 받아요. 지나 돼지 분들은 용 날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이나 뱀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 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날에는 계약도 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만나는 것도 좀 피하시고요. 운전이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말다툼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그날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조그만 지식이라도 같이 나누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까? 나쁘다 좋다 댓글 마시고요.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제가 아는 지식도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귀한 시간에 저랑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